갑니다. 3,4,2전 단판입니다. 카운트로 갑니다. 3,2,1, 파워!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카운트로 갑니다. 5,4,2,1, 파워!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, 깜짝이야. 자, 과연 어떻게 됐을 것인가? 과연 3위의 상금을 누구에게로?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, 이거는. 숫자만 볼 줄 알았는데, 여러분. 짠! 헐! 거의 3만점 차이로 어떻게 되는 거야? 3만점 해라, 2만점 차이로. 박범호 선수가 3위입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